정우철 임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1회 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3과목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3과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4과목, 5과목이 되게 어렵다고 했어도 1, 2, 3과목에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합격률이 높았어요. 근데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 2, 3과목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거고 4과목, 5과목은 그냥 지옥에서 풍덩풍덩 헤엄치게 그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자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회 시험까지가 PBT 형태고 3회 시험부터는 CBT 형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회 시험에서 조금 합격자 수를 조절하지 않을까 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2회 필기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많은 문제들을 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그러니까 과목 세 번째 과목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물리적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 물리적 설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개념 설계를 하는 거고 자, 다음에 논리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 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집어내가지고 뭘 만들어? ER 다이어그램, 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 자, ER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논리 설계에서는 정제를 하는 거예요. 스키마의 정제, 이런 스키마들을 정제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물리 설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정규화하는 거고 여기서 정규화하는 거고 아, 또 하나 있다. 여기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리 설계에서는 이렇게 정규화된 것들을 가지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실제로 저장장치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실제로 하드디스크 상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실제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리 설계에서는 성능이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 인덱스라든지 파티션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하다 안되면 뭐를 한다? 그래서 반정규화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지금까지 했던 기출 문제들에서 이것들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물리적 설계식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같은 경우엔 논리 설계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오는 거라. 자, 응답 시간. 성능을 고려해야 되니까는 응답 시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저장 공간의 효율화. 실제로 저장 장치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트랜잭션의 처리량. 트랜잭셜이라고 하는 건 일처리잖아요. 하나의 일처리 단위가 되는 거니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같은 경우에는 논리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라.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개념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 계속해 논, 물. 이거는 실기에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개념 설계에서는 현실 세계 데이터 관점으로 추상화하는 단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ER 다이어그램, 예쁜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게 된다. 자, ER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체를 이렇게 그리는 거고 개체에 속하는 이런 속성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 개체하고 개체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마름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면 논리 설계로 들어가는 거죠. 논리 설계에서는 이것들을 정제하는 거야. 그래서 예쁘게, 일관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논리적 설계에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게 된다. 자, 특정 데이터 모델 계층형이냐, 관계형이냐, 객체 지향형이냐 그거에 맞는 설계를 해주는 거고 사용할 DBMS 이런 것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게 된다.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들어주게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거고 그리고 릴레이션, 그 스키마의 정제 이렇게 스키마 구조를 만들었으면은 그것들을 좀 예쁘게 다듬는 정제 작업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논리적 설계에서 하게 되는 거라. 자, 물리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고려하는 거예요. 성능을. 그래서 물리적 구조, 저장 구조, 분산 형태, 데이터의 특징, 인덱스 성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장될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물리적 설계에서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얘는 특정 모델이잖아. 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라클, MySQL, MSSQL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DDL문을 쓰는 거죠. DDL문 데이터 정의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개논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 자, 딜리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딜리트라고 하는 거는 DML문에 들어가는 거지. 자, 우리가 DDL문이 있었고 DDL, 상암 DMC 상암 DMC가 있고 DDL, DML, DC에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DD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의어예요. 그래갖고 구조를 정의하는 거야. 크리에이트해가지고 구조를 만든다든지 드롭해가지고 구조를 삭제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 알터해가지고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크리에이트, 드롭, 알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DML 같은 경우에는 조작어잖아요. 조작어. 그래서 이 구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DML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DML문이고 DCL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제어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주고 권한을 뺏고 커밋한다든지 롤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DCL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DDL, DML, DCL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이 안에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정조제예요. 정조제. 정의하고 그리고 조작하고 제어하잖아. 그래서 정조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 DBMS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어쨌든 딜리트에 관한 거예요. 테이블의 행을 삭제할 때 사용한다. 그쵸? 테이블의 행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게 딜리트라는 명령이에요. 외우 조건절이 없는 딜리트 명령을 수행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삭제하는 거지. 그쵸? 드롭 테이블 명령을 수행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보면은 딜리트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집이 있어. 자, 집에 있을 때 이사를 가야 돼요. 자, 이사를 가면은 여기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빼잖아. 그쵸? 이 많은 물건들을 빼. 그걸 딜리트야. 그건 딜리트란 말이에요. 자, 이 구조에서 이 집이라는 구조에서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 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딜리트가 되는 거야. 근데 드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드롭이라고 하는 거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집 자체를 부셔버리는 거야. 그게 드롭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건은 없어질 수 있겠지. 근데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이사 갔잖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구조는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이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어. 근데 드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걸 부셔버린다고.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린다고. 그럼 여기에 뭔가 물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차이점이야. 딜리트는 그냥 물건만 빼는 거고 드롭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딜리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물건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드롭이라고 하면 얘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니까 절대 물건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틀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SQL의 사용 용도에 따라 분류할 경우 DML에 해당하는 거죠. DML에 들어가는 거는 Insert, Update, Delete, Select 이런 것들. 자, 기본 사용 형식은 Delete from Table 그래서 웨어 조건이 있든 없든 Delete from Table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빼버리는 거예요. 웨어 조건 주게 되면은 조건에 맞는 것들을 싹 빼버리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Relation R의 모든 조인 종속성의 만족이 R의 후보 키를 통해서만 만족될 때 이 Relation R이 해당하는 정규형은 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조인 종속이야. 조인 종속. 조인 종속만 나오면은 그냥 오정규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오정규형이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 2회 대비 2회 대비 나온다고 3회 대비 나와 내년 대비 나와 나오니까는 정규화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처음에 비정규 Relation이 있어요. 얘는 그냥 ER 다이어그램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정제도 하지 않은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정규화 과정을 거치냐.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그 다음에 BCNF 그리고 4정규화, 5정규화 자,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뭐를 수행하느냐 비정규 Relation에서 1정규형을 가기 위해서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1정규형에서 2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2정규형에서 3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3정규형에서 BCNF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 BCNF에서 4정규형 가기 위해서는 다치종속 제거해주고 그리고 4정규형에서 5정규형 가기 위해서는 조인종속을 제거해주든 이용해주든 똑같은 말이에요. 조인종속을 제거해주든 이용해주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 자, 이렇게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부분함수 종속 제거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이런 3정규형까지만 하게 되는데 시험이니까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 부, 이, 결, 다, 조 해가지고 두부, 이걸, 다, 조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냥 다치종속하고 조인종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안 나와요. 그냥 다치종속하면 4정규형이 되는 거고 조인종속하면 5정규형이 된다. 딱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조인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나눠서 그걸 다시 합쳤을 때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느냐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치종속도 그냥 비슷한 거고 그래서 얘는 사용하지도 않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치종속, 조인종속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위에 있는 것들은 알아둬야지 도메인이 원자값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도메인, 하나의 그 속성 있잖아요.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회원이 있어. 회원이 있으면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쭉쭉쭉쭉 있다가 여기에 취미라는 게 있어요. 취미. 그러면 취미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 낚시도 들어갈 수 있고 축구도 들어갈 수 있고 야구, 농구, 소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 하나에 여러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이걸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회원이라는 거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거고 자, 그리고 취미라는 거를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일대다로 만들어주는 거지. 일대다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보고 도메인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고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면 제일 정규형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 두 개를 가지고 복합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알 수 있어. 그럼 얘도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알 수 있어. 그럼 얘가 부분함수 종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과목번호예요. 과목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가 학번이야. 학번. 내가 어떤 학번에 영어 점수를 알고 싶어. 여기는 점수. 영어 과목의 점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 그 학번하고 그 과목하고 영어라는 과목하고 두 개를 다 알아야지 점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학번만 가지고는 모르잖아. 학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번만 가지고는 점수를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과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목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야지 점수를 알 수 있단 말이라. 이건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이거는 완전함수 종속이고 근데 이름이야. 이 하나의 테이블에 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이렇게 과목, 학번, 점수, 이름 이렇게 있을 때 학번만 가지고도 이름을 알 수 있잖아. 그쵸? 과목 안 합쳐도 학번만 가지고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주는 거. 이걸 보고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X가 Y를 알고 있고 그리고 Y가 Z를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자,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X하고 Y하고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고 Y하고 Z하고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삼정규형에 만족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외워두시면 돼요. 결정자이면서 후국회가 아닌 것 제거하고 다치종속 제거하고 쪼인종속 제거를 하든 이용을 하든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쪼인종속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정규화는 너무너무 잘 나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ER모델에서 다중값 속성의 표기법은 알아두셔야 돼. 다중값 속성 같은 경우에 3번이야. 3번.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얘는 개체가 되는 거고 얘는 관계가 되는 거고 얘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개체가 있으면은 개체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 회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아이디 속성 패스워드 속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개체하고 개체하고 무슨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주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다중값 속성이다. 라고 하면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키 속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줄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밑줄 타원 이게 기본키 속성이 되는 거고 이런 속성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키를 의미하는 것은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릴레이션이 있어. 여기 보면은 주문이라는 테이블이야. 주문이란 릴레이션이라는 거지. 이 주문에는 1번 주문, 2번 주문, 3번 주문, 4번 주문 있잖아. 근데 주문을 할 때 내가 상품을 하나만 주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주문 상세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주문 상세 테이블이 있는 거고 1번 주문에서는 A라는 상품 주문하고 1번 주문해서 B라는 상품 주문하고 2번 주문해서 A라는 상품 주문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릴레이션 이 주문 릴레이션의 참조하는 키를 의미하는 것은 참조키가 되는 거지. 참조키. 외래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외래키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키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슈퍼키라는 게 있어요. 자, 슈퍼키 안에는 뭐가 있냐? 후보키라는 게 있어. 자, 후보키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키라는 게 있고 대체키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키라고 하는 거 자, 키라고 하는 거는 이 릴레이션에서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값을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의 테이블이다. 대한민국 국민 테이블이에요. 그럼 거기엔 키가 뭐가 될까? 주민번호가 되겠지. 주민번호. 그죠?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응직이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키를 여러 개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민번호가 있어요. 자, 주민번호를 가진 이응직이야. 그럼 나를 특정할 수 있죠. 자, 주민번호를 가진 이응직이고 남자야. 나를 특정할 수 있죠. 자,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응직이고 남자고 잘생겼어. 아, 그럼 나야. 그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나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 그걸 보고 슈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은 만족해야 돼요. 유일성은 유일성이라는 거는 만족해야 된다.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거 나를 식별할 수 있는 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성이라는 거는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슈퍼키예요. 즉, 최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만 알면 돼. 8003 업적우저것 해가지고 주민번호만 알면 나를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최소성에 만족하는 거야. 근데 쓸데없이 주민번호를 가진 이응직이야. 쓸데없는 이응직이 붙었잖아. 주민번호를 가진 이응직이고 잘생겼어. 쓸데없는 잘생겼다라는 게 붙었잖아. 그런 쓸데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성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일성에는 만족해야 돼요. 나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 그냥 갖다 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자,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최소성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주민번호 외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격까지 있는 것들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유일성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최소성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 그 학생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면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학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학번도 들어가고 이름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라 그러면 주민번호만 가지고 나를 식별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학번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를 특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두 개가 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가 후보키가 되는 거고 이 두 개 중에서 조금 더 적합한 거 학교니까 학번이 더 적합하겠네. 학번을 가지고 기본키로 만드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학번 외에 학번 외에 나머지 주민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슈퍼키라는 게 있고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유일성은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최소성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나머지 키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같은 경우에는 유일성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최소성이라는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잘 나와. 유일성, 최소성 해가지고 잘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최소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는 슈퍼키밖에 없어요. 슈퍼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해석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논리기호는 이거는 외워둬야지 관계해석 같은 경우에는 가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오는데 기호들만 나와요. 기호들만. 그래서 기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A 요렇게 올 요렇게 깍불로 쓰는 거 모든 것에 대하여 올이잖아. 올. 요거 깍불로 쓰면 이렇게 관계해석에서는 요런 기호를 사용을 한다. 자, 관계해석 기호 그래서 연산자 같은 경우에 오아연산, 엔디연산, 낫연산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정량자 A 거꾸로 쓴 거 얘는 모든 가능한 튜플 포 올이 되는 거고 E를 요렇게 반대로 뒤집었다. 그러면 어떤 튜플 하나라도 존재한다. 요런 것들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관계해석이 가움에 콩나듯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릴레이션에 디그리와 카디널리티는 디그리가 뭐야? 디그리. 차수. 그러니까는 속성의 개수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라고 하는 거고 자, 카디널리티는 뭐예요? 행의 개수 그러면은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몇 개야? 4개잖아. 그래서 디그리는 4개가 되는 거고 카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튜플의 수잖아요. 튜플의 수 그래서 한 튜플 두 튜플 세 튜플 요렇게 있으니까 3개가 되는 거지. 얘는 3개가 된다. 그래서 디그리는 3이고 카디널리티는 아니 아니지 디그리는 4지 디그리는 4가 되는 거고 카디널리티는 3이 된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이게 틀리면은 어떻게? 물어뜯을 껴. 틀렸어. 그럼 댓글 했어. 댓글 했으면 내가 찾아갈게요. 제주도는 어디든 내가 찾아갈게요. 하와이는 못 가. 그 비행기표가 비싸서 못 가고 제주도까지는 내가 갈 수 있지. 요런 거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뷰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자, 물리적인 테이블이 있어요. 실제로 저장되는 회원의 테이블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서 뭔가 논리적으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요렇게 가상의 테이블 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게 된다. 근데 이 가상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회원 안에는 여러 개가 있잖아.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이름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많을 거 아니야. 자, 그 중에서 어떤 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보여주는 거고 어떤 거는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이렇게 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리적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뷰하고 뷰하고 조합해가지고 또 다른 뷰도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리적인 테이블이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사라지겠지. 그죠? 얘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알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드롭해야 돼. 드롭 드롭한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를 해야 된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어쨌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뷰를 가지고 또 다른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DBA는 보완성 측면에서 뷰를 활용할 수가 있다. 뷰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거 안 보여줘도 되잖아. 그 회원 정보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다 빼고 필요로 한 것만 아이디, 이름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보완성 측면에서 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 자,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에 맞게 가공하여 뷰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아이디 패스워드 보여주는 거 아이디 이름 보여주는 거 아이디 이메일 보여주는 거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에 맞게 가공해서 뷰로 가상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 맞죠? 자, SQL을 사용하면 뷰에 대한 삽입, 갱신, 삭제, 연산 시 제약사항이 없다. 자, 뷰라고 하는 건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가상의 테이블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제약 조건이 되게 많겠죠. 실제로 물리적인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뷰에다가는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이런 걸 하지 않아. 그냥 셀렉트만 하는 거지. 오케이? 얘는 제약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제약사항이 많다. 제약사항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뷰는 뭐다? 가상의 테이블이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꼭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9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대수식을 SQL 지리로 옳게 표현한 것은 지금 보면 이 관계 대수식인데 이 아톰 모양 이렇게 삐족 나온 거 삐족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잖아요. 셀렉트. 셀렉트인데 셀렉트를 보면 학과가 교육인 거 학생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해올 거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 건데 그 조건이 학과가 교육학과인 거를 가지고 와라. 라는 거죠. 어떤 테이블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릴레이션의 이름은 학생 테이블이야. 학생 테이블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 중에 하나가 학과라는 속성이지 이 학과라는 속성이 뭐인 거? 교육인 거 교육인 거 자 요것들만 싹 가지고 와라. 그럼 여기 있는 교육인 것들을 싹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뭐 있어? 프로젝트 현상 있잖아요. 프로젝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드 가지고 와라. 어떤 속성 가지고 와라. 그 소리잖아. 무슨 속성 가지고 와. 이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셀렉트. 우리가 셀렉트를 써야 되니까 셀렉트를 할 때 뭘 가지고 오래? 이름을 가지고 오겠지. 자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고 어디서 가지고 와? 프롬이라. 프롬에서. 학생이라는 데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롬. 어디서 가지고 온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야. 자 그리고 요거 뭐예요? 요거. 조건이잖아. 조건. 조건 어떻게 줘? 웨어라는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웨어 조건이 학과가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학과가 학과가 보다 교육인 거를 가지고 와라. 자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실기에서 쓰라고 한다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셀렉트 이름. 화나네. 셀렉트 이름. 이거 화나네. 2번.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자 셀렉트 나왔으니까 셀렉트 기본적인 그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의 기본 구조이다. 그럼 셀렉트 프롬이겠지. 가지고 와라. 셀렉트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가지고 와라. 곱하기 쓰게 되면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롬. 어디서 가지고 와라. 여기에는 테이블 명이 들어가는 거고 테이블 명이 들어가는. 자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지. 셀렉트 프롬 해가지고 어디서 뭔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조건을 주고 싶어. 조건을 줄 때는 여기 바로 밑에다가 웨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뭔가 복합 조건을 주고 싶어. 그럼 엔드라든지 아니면은 오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엔드부터 올 수 없나요? 묻어요. 무조건 웨어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검색하기 위한 조건 검색하기 위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얘는 기본 구조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루핑 시키는 거. 그루핑 시킬 때 그룹 바이 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룹 바이 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그루핑 시켜라. 그루핑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 6학년이 일 때 6학년 반별로 총점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반이 들어가는 거지. 반이. 그럼 그 반별로 그루핑을 팍팍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룹 바이에다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에 조건을 주게 되는 거는 해빙절이 되는 거지. 해빙절. 오케이. 해빙절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조건을 줄 수가 있다. 그룹 바이에 들어가는 조건절은 해빙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그루핑 시키는 거 그루핑 시키는 그런 그 절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뭐야.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오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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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떤 속성 속성을 기준으로 ASC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DESC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정렬 가나다라마바사 자 DESC 같은 경우에는 98765432 내림차순정렬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정렬에 대한 구조예요. 정렬에 대한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룹 바이 쓸 때는 보통 집계함수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계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총점을 구한다든지 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평균을 구한다든지 AVG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mi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max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전체 개수 count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쓰는 게 그룹 바이 그러니까 집계함수가 되는 거다. 오케이?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나오니까 실기는 또 잘 나오지.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화 또 나왔잖아. 우리 아까 정규화 나왔지 또 나왔잖아. 2회 시험에 또 나온단 말이야. 3회 시험에 또 나온단 말이야. 내년 시험에 또 나와. 저거기 뭐야? 실기에 또 나와. 정규화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두구 이걸 다 줘!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정규화 과정에서 함수 종속이 A가 B이고 B가 C일 때 A가 C인 관계를 제거하는 단계는 이게 뭐야? 이거는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었죠. 내가 언제 이행적 함수 종속을 배웠지? 2번인가? 3번인가? 그거 가봐. 있어. 있어. 진짜. 있다니까? 어쨌든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도메인이 원작값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자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됐어? 3NF가 됐잖아. 3NF가.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NF에서 3NF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에 포함되지 않는 기능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문과 테이블을 정의를 하는 거죠. 자 하나씩 하나씩 보면 속성 타입을 변경한다. 속성의 타입을 변경한대요. 속성의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어. 자 네임이라는 속성이 바차 타입이에요. 바차 타입인데 바차 20개야. 자 20개를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영어로 한 50글자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 있는 타입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바차 타입을 뭐 다른 걸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30글자 50글자 이렇게 늘린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타입 변경할 때 쓰는 거는 알터에요. 알터 알터에서 쓰는 거야. 알터에서 뭔가 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알터라는 명령을 쓰게 된다. 그래서 얘는 포함되지가 않지.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속성의 낱널 여부를 지정한다. 그래서 어떤 속성들이 쫙 만들어질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자 테이블 한 다음에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야. 테이블 명을 주겠지. 그럼 여기 안에는 속성들이 들어갈 거예요. 네임이라는 속성이 들어갈 거고 요 속성 타입은 바차가 되는 거고 바차 바차 20이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널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낱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널로 할지 낱널로 할지 디폴트 값은 뭘로 할지 요런 것들을 여기서 쭉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함되는 거고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을 지정한다. 그래서 맨 밑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는 프라이머리 키는 뭐 여기다가 어떤 킷값을 하겠다. 요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 얘도 할 수 있어요. 체크 제약 조건의 정의를 할 수 있다.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 뭐야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학년이 있어. 그레이드라는 학년이 있을 때 그레이드에다가 체크를 주는 거지 컨스트레인츠 해가지고 컨스트레인츠 뭐 저쪽으로 해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뭐 체크한 다음에 그레이드 그레이드 인 뭐 1, 2, 3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그 체크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런 제약 조건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뭐 할 수 있어? 유니크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니크 QE인가? QE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 주민번호 같은 거 두 개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중복이 올 수 없는 게 유니크라는 거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또 포링키도 지정할 수 있어요. 포링키 포링키 어떻게 쓰는지 갑자기 까먹었다. 포링키 외래키 외래키 같은 것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문화 할 때는 이런 것들 속성의 낱널 여부 지정할 수 있고 기본키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 도메인 그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설정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유니크 키값 그 무조건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외래키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 속성 타입을 변경하는 거는 알터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알터 명령으로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SQL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령어겠지. 자 리버크 키워드를 사용하여 열 이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리버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버크라고 하는 건 권한을 뺏는 거잖아요. 그 그랜트라는 게 있고 리버크라는 게 있는데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리버크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뺏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열 이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열 이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알터죠. 알터. 알터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열 이름을 다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지.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다. 얘는 권한을 뺏을 때 쓰는 거예요. 딴 것도 봐야지. 자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 정의어 뭐야? DDL문. DDL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테이블 뷰 뷰 테이블 또는 인덱스 등을 생성 변경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어이다. 맞죠? 구조를 생성하고 크리에이트하고 변경하고 알터하고 제거하는 거는 드롭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정의어 DDL문이다. 자 디스틱트를 활용하여 중복된 값을 제거할 수가 있다. 자 셀렉트에다가 셀렉트 한 다음에 디스틱트는 셀렉트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디스틱트 해가지고 여기에 뭐 학년이다. 그러면은 학년들을 중복 제거하고 가지고 오잖아. 만약에 학년이 1 2 3 1 2 3 1 2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디스틱트를 안 썼어. 그리고 나서 학년을 가지고 오면은 1 2 3 1 2 3 1 2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와.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디스틱트라는 걸 썼어. 그러면은 1, 2, 3 가지고 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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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싹 중복된 것들을 제거하고 가져오게 된다. 중복값을 제거할 수 있다. 디스틱트를 활용해서 중복값을 제거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자 조인을 통해 여러 테이블의 레코드를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테이블을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리복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뺏는 명령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알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로 생성되는 튜플의 수는 자 지금 사원 테이블이에요. 자 사원 테이블에서 급여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급여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튜플의 수 행 개수가 몇 개이냐. 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급여를 가지고 왔어. 하나 가지고 오고 두 개 가지고 오고 세 개 가지고 오고 네 개 가지고 오고 다섯 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몇 개야. 다섯 개지. 그쵸? 다섯 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썼어? 디스틱트 디스 딩크 딩크 딩크트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사실 개발할 때 디스틱트 막 쓸 거 같지. 안 그래. 디 쓰면 이렇게 쭉 나와. 디어겐트 빵 치면 이렇게 쫙 만들어져. 그래갖고 잘 영어를 몰라. 자 어쨌든 디스틱트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자 3만 나와요. 3만 5천 나와. 4만 나와. 3만 5천 나왔잖아. 그쵸? 나왔으니까 얘 안 나와. 4만 나왔잖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디스틱트 이렇게 옵션을 줘버리게 되면은 행계수가 몇 개예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문에서 사용된 비트윈 연산의 의미와 동일한 것은 비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셀렉트 곱하기 프롬 성적이라는 테이블에서 뭘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조건이 있네. 자 조건을 봤더니 점수 비트윈 90 앤드 95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점수가 점수라는 게 90점 이상인 거. 자 그리고 95점 이하인 거예요. 95점 이하인 거. 자 이것들을 이렇게 쓰는 거지. 점수 비트윈 90 앤드 95 어? 앤드가 들어가야 돼. 5 안 들어가. 무조건 앤드예요. 비트윈 앤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90 이상이고 95 이하인 거예요. 뭐가? 점수가. 자 점수가 90 이상이다 했으니까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점수가 95 이하이다 작거나 같은 거 작다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은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1번이. 오케이? 비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상 이하가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앤드예요. 앤드 오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비트윈은 무조건 앤드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시험에 나왔어. 지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는 다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 비트윈 나왔으니까 여기에 앤드가 들어갈지 오아가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의 상태 중 트랜잭션의 수행이 실패하여 롤백 연산을 실행한 상태는 트랜잭션 상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태도를 보는 건데 다 끝났어요. 이렇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해가지고 롤백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철회해야지. 철회해야 되니까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잠깐 상태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실행 시작을 하게 되면은 활동을 하는 거죠. 자 내 친구한테 천 원을 입금시킬 거야. 그럼 내 통장에서 천 원이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천 원이 들어가고 이런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바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야. 부분 완료 상태로 딱 두는 거예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때 커밋 이렇게 내 통장에 천 원 빠지고 내 친구 통장에 천 원이 들어갈 거야. 자 이 연산이 다 수행이 됐어. 그 다음에 커밋이라는 걸 날리게 되면은 그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거기서 롤백이라고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롤백이라고 날려버리게 되면은 철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완료 상태에서도 롤백을 날리게 되면 철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실패에서도 롤백을 날리게 되면은 철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롤백하게 되면 철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커밋하게 되면은 완료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 커밋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반영해 주는 거. 오케이. 자 16권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제어 DC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자 DCL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랜트 리보크 커밋 롤백 이런 것들이 제어에 들어간다. 자 롤백 데이터의 보안과 무결성을 정의한다. 보안을 설정하는 거는 그랜트나 리보크 이런 것들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권한을 주는 거니까 보안 쪽 관련된 거는 권한을 주는 거니까 그랜트가 되는 거지. 그랜트가.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일단 아닌 거고 자 커밋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취소한다. 사용 권한을 취소하는 건 리보크가 되는 거지. 그랜트가 되는 거고 그랜트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권한을 취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리보크가 되는 거지. 리보크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랜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어우 맞네. 얘가 맞네. 그죠?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랜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16번의 정답은 3번 그랜트가 되는 거야. 자 리보크 데이터베이스 조작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 걔 롤백이고 얘는 롤백에 해당하는 거고 롤백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랜트는 누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뺏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랜트하고 리보크 그 명령어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랜트 리보크 명령어 나올 거야. 지금 이거 이런 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그 명령어 나올 수 있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전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있어. 있을 거라 믿어기심치 않아.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상암 DMC DDL DML DCL DCL 그래서 정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드롭 알터 같은 경우에는 정의어 그리고 DML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4개 있고 DCL 같은 경우에는 커밋 롤백 그랜트 리보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R과 S에 대한 SQL에 대한 SQL문이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R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S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속성이 A, B가 있고 A, B가 있어요. 자, 셀렉트 A 프롬 R이에요. 그럼 A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오겠지. A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오겠지. 요거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겠지. 그 다음에 셀렉트 A 프롬 S에요. 그럼 A를 이렇게 갖고 오겠지. 그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뭘 했어? 유니온 5랬단 말이에요. 유니온 5리라고 하는 거는 중복 그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R이라는 테이블에서 A라는 걸 가지고 오게 되면은 1하고 3하고 이렇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S에서 A라는 걸 가지고 와라. 그럼 1하고 2하고 갖고 올 거 아니라 요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유니온 5랬단 말이에요. 중복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가지고 와라. 요렇게 가지고 오는 거지. 1, 3, 1, 2 요렇게 가지고 오는 거지. 만약에 유니온이다 요렇게 해버렸으면은 유니온이다 라고 하면은 1이 중복이잖아. 그래서 1, 3, 2만 가지고 오는 건데 유니온 5리라고 했으니까 1, 3, 1, 2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1, 3, 1, 2가 정답이에요. 1, 3, 1, 2. 정답은 1, 3, 1, 2가 된다. 그럼 다음 시험에 유니온 5리 나올까요? 안 나오지. 유니온 5리 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라든지 요런 것들 나오니까 고런 연산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자, 이것들이 분산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 요걸 보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겠죠. 이 데이터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겠지.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투명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투명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몰라도 된다. 얘가 장애가 발생을 했든지 두 개에다 집어넣든지 세 개에다 집어넣든지 얘가 나한테 주는지 얘가 나한테 주는지 그런 거 몰라도 된다라는 게 투명성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텔링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에 속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컴퓨터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다. 맞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논리적으로는 하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 위치 투명성 중보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인 투명성 등을 목표로 한다. 난 몰라도 된다. 내가 어디서 땡겨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비교적 어렵고 어렵지, 당연히. 개발 비용과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당연하죠.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되게 어렵죠. 맞는 설명이야.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분산 처리기 분산 처리기 있어야 돼요. P2P 시스템은 없어도 돼. 자, 그리고 단일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있는 거는 분산 처리기밖에 없어. 그래서 18번에서 틀린 거는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분산 처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보면 분산 처리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처리하는 거 자,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그것들이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왔으면 또 안 나와. 뭐가 나오냐? 투명성 같은 거 나오겠지. 투명성 위치 투명성 장애 투명성 병행 투명성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들이 이런 것들 투명성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투명성도 있어. 찾아봐. 찾아보면 돼. 내가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한 번 가서 보시라고 봐야 된다니까 아직 내 칠 남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오케이? 시애기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두 개를 조이나요. 뷰 V1을 정의하고 V1을 이용하여 뷰 V2를 정의하였다. 다음 명령 수행 후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드롭 뷰 했어요. 뷰를 삭제한데 V1이라는 뷰를 삭제한데요. 그리고 캐스케이드 해버렸어요. 캐스케이드 해버렸단 말이에요. 캐스케이드가 뭐야?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다 삭제해라 라는 거예요.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티드 이런 것들이 있고 널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티드 리스트 리스트릭티드라는 게 있는데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뷰할 때는 안 나오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연쇄적으로 다 삭제해라 해라 라는 거고 리스트릭티드라고 하는 거는 삭제할 때 뭔가 잘못 삭제가 되면 오류를 띄워라 라고 하는 게 리스트릭티드가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지. 제한. 어쨌든 여긴 캐스케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 삭제되는 거야. 뭐 V1하고 V2 이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과 V2 모두 삭제된다 라고 하는 게 정답. 3번인 거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병행제어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병행제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나올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행제어는 좀 많은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병행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공중화장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공중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변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 자 한 명이 들어갔어. 한 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한 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문장 구는 것도 없어. 계속 열심히 이제 아 아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지. 아 이러고 있는데 얘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개판이 되는 거지. 자 얘가 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아주 싸움판이 되는 거지. 아 이 머리채 자꾸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행이라는 거. 이렇게 병행으로 뭔가 할 때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화장실로 봤을 땐 싸움판이 나겠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뭐 비완료 의존성이라든지 비완료 의존성 의존성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연세복귀 연세복귀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모순성 모순성도 있고 그리고 갱신분실 갱신분실 이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이 깨지고 무결성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행 제어를 해줘야 돼요.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병행으로 사용할 때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라. 그럼 제어하는 기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타임스탬프 기법이라든지 락킹 기법 2단계 락킹 기법 그리고 낙관적 병행 제어 다중버전 병행 제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병행을 제어해줘야 된다. 이렇게 병행으로 사용할 때 그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임스탬프라든지 낙관적 병행 제어 그리고 많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병행을 제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아까 종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병행성이라든지 그리고 오버헤드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지난번 시험에서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꼭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 제어라는 거는 꼭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목적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화한다. 일단 병행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로킹 단위를 작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최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거고 자,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지 빨리빨리 응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최소화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근데 공유를 최소화한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유지한다. 사실 병행 제어의 목적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지. 일관성을.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병행 제어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공유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20문제들을 쭉 한번 알아봤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진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만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마도 그 이번에 2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4과목, 5과목은 정말 높아질 거고 그래서 좀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그 데이터베이스 기출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요전의 시험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조금 그 그 뭐야 그 뭐야 그 낮아졌어요, 아무튼. 그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전 시험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야 지금 갑자기 막 정규화 이런 것들 정규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병행제어 같은 경우에도 요전에 뭐 병행성이라든지 오버헤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명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막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나면은 마지막에 머릿속이 하얘져요. 진짜 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